제정혁 제가 정룡이랑 단톡방 초대했거든요 지금 얘기가 좀 됐어요 자 정룡과 7선승 두번입니다 오랜만에 이천하네요 오랜만에서 뭔가 깨지지 않도록 응원해주십시오 무한스는 유저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할게요 하지만 콤보 실패가 무의미할 정도로 배너는 강했다 아이쌰 그 말 하자마자 무한맞았어요 끝났다 끝났다 아이쌰 살려줘 형 아 나 굴렀는데 물먹일라 그랬지 찰스 형 아우씨 아우 진짜 아아 찰스 형 진짜 아 찰스 형 잠깐만 찰스 형 아아악 야 찰스 형 고마워 암호 까고 죽여줘도 고마워 아이쌰 뭐야 이거 아우 진짜 씨 아 찰스 형 아아악 아악 세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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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! 비실만이야! 으아! 나 밤 스크래치야! 아 차이스 형 진짜 아 차이스 형 진짜 실망이야 아 차이스 형! 아아 진짜 샬리 던스룸 무슨 라쿠자리 아니 진짜 야 이형아 진짜 열받게 해 형 야!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실화냐? 아 천천히 연습기 넣을걸 그냥 끝날걸 형 형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형 무한은 무슨 무한이야 바네사는 덮치는 맛이 있어 아이 진짜 형 왜 이렇게 게임이 단순해 왜 이렇게 게임이 단순해 형 형 미쳤지 형 미쳤지 어디에 나한테 대공이 하 어쩜 그랬어 야! 아니 형 진짜 형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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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아이 진짜 타임 타임 아우 진짜 이씨 아 형 막 지륙이야 이렇게? 아이 잠깐만 형 잠깐만 아 스트레이트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아이 형 잠깐만 아 형 너무하네 진짜 나한테 나 오랜만에 이천하는데 나를 이렇게 물을 먹여? 나 오랜만에 이천하는데 나를 이렇게 물을 먹여? 어우 형 잠깐만 잠시만 형 형 오케이 GG 형 형 수고했어 찰스 형 한 번 더 가자 형 오케이 라고 칠려다가 방금 K.O라고 쳤다가 지웠어요 이건 명백한 명백한 도발 아니야 야 야 이게 백합에 맞네 이게 아니 이게 백합에 맞냐 어떻게 살려줘 형 아이 진짜 이게 백합에 맞냐 야 아이 용이형 용이형 살려줘 용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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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벼 형 나한테 모욕감 줬어 형 내 퀴 어때 얘들이지 형 아유 진짜 씨 잠깐만 형 아유 뭐 자꾸 이런식으로 스트라이크 했어 어우 진짜 미치겠네 이 형 때문에 뚜리야 형 그럴줄 알았다 아까도 지르더니 형 아니 잠깐만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잠깐만 형 아니 이제 하다가 다 그거에 질러 내가 2000 어느정도 해봤는데 나 그거 맞아본거 처음이야 어우 나 진짜 얼굴 빨개지네 아니 잠깐만 형 형 형 형 형 형 내 임하다면 자비가 없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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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 아 형 나 지금 진심 빡쳤어 나 진심 빡쳤어 형 뭘 재 형 형 남자는 나처럼 노빠꾸야 뭘 재고 있어 거기서 형 뭘 이렇게 잡으러 갈까 말까 뭘 재고 있어 남자는 나처럼 노빠꾸야 형 아 기가 막힌다 진짜 내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서 아니 나갔으면 끝난 건데 왜 안 나가 아 나 진짜 속담하네 아까 나갔으면 끝난 건데 왜 안 나가 아 진짜 아 진짜 형 내가 그냥 죽진 않는댔지 아 이게 기절하냐 아 이게 기절하냐 아 이게 기절하냐 아쉽다 아이 아쉽다 GG 아쉽네 근데 솔직히 형 지난번 경기랑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용이 형한테 편한 싸움으로 호핑만 했으면 절대 안 NO GOD NO GOD PLEAS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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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자 고맙습니다 ática 사현 그리고 사현 고맙습니다 구 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